아이콘이죠? 호스트 전소빈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대 위로 조심히 올라가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왼쪽부터 포토타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소빈님의 솔로 아티스트로 다재다재한 명호를 가시며 각종 챌린지 등의 글로벌 K-POP 트렌드를 연인하고 있습니다. 우리 가운데도 바라봐주시고요. 지난해 재치있는 입단과 여유 넘치는 진행실력으로 포스트 첫 개리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능숙한 노력비를 보여주는데요. 마지막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올해 마마머즈에서 또 어떤 활약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. 네, 선배님 다시 한번 또 긍정 에너지 포즈를 부탁드려도 될까요? 왼쪽부터? 네, 감사합니다. 왼쪽도 바라봐주시고요. 가운데 자연스럽게 바라봐주시고요. 마지막 오른쪽도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안녕. 아우, 역시 비타민. 네, 선배님 씨, 감사합니다. 이제 단체사진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체사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밀착해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포토타임 진행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먼저 왼쪽 바라봐주시고 조금 더 밀착해서 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왼쪽입니다. 좋아요. 다음대로 바라봐주시고 조금 더 웃어주실까요? 박찬욱, 이역주, 신경선, 정비, 이역진, 소설의 자리지. 마지막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. 좋습니다. 네, 화이팅 한번 넘어가면 좋습니다. 왼쪽부터 화이팅 포즈 부탁드릴게요. 아, 송교씨가 망쳐주셨어요. 화이팅! 네, 왼쪽이고요. 좋아요. 다음에 또 한번 바라봐주시고, 화이팅! 화이팅! 2023 마마어즈 우리가 책임진다. 좋아요. 마지막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요. 화이팅! 혹시 송교씨 계시니까 풍정에너지가 제작진분들에게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포토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장례 정리를 마치고, 본격적으로 2023 마마어즈 미디어대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ㅎㅎ wie wo